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벌써 2024년 8월의 마지막 팟캐스트입니다. 한국은 이제 9월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또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 한국의 돈, 한국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해외여행 갈 때 환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 외국 돈으로 바꾸는 공항이나 은행에서 바꾸는 환전이라는 걸 하는데 음... 저는 이 환전할 때가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새로워요. 한국 돈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얘는 그냥 돈이구나.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 외국 돈을 딱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색깔이 신기한 알록달록한 종이처럼 느껴져서 이걸로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또 나라마다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나라는 이런 게 그려져 있네 하면서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해요. 이게 아주 복잡해요. 다른 나라 그 지폐나 동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다녀온 외국이 베트남, 다낭 그리고 일본인데요. 거기에 갔을 때도 처음 환전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지폐를 좀 정리해놓고 그러기도 하고 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계산할 때 계산하기 전에 미리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폐를 준비해서 계산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돈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세요. 한국의 지폐들이에요. 오늘 팟퀘스트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같이 보면서 들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국 돈은 종류가 지폐가 총 4장 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 총 4종류가 있고요. 또 동전도 종류가 4종류예요. 500원, 100원, 그리고 저한테는 없는데 50원, 10원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1원 동전도 있긴 한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오늘은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동전들 4가지 동전들, 그리고 4장의 지폐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한국의 지폐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딱 받았을 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한국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지폐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1,000원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1,000원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예요. 저 오늘 옷도 좀 1,000원 같이 입은 거거든요. 1,000원을 저는 코인노래방이라고 노래방, 카라오케이를 갈 때 사용을 합니다. 그때 빼고는 사실 저는 현금을 잘 쓰지 않아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1,000원인데요. 1,000원 앞을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있죠. 이분은 누구시냐면 조선의 성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퇴계이황이라는 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 아주아주 똑똑하고 훌륭하셨던 선생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왕 뒤를 또 보시면 건물이 하나 있죠. 집같이 생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바로 명륜당이라고 이 퇴계이황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위를 보면 꽃이 있어요. 이 꽃은 매화꽃이라고 하는 매실 열매의 꽃인데 벚꽃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꽃입니다. 이 매화꽃은 퇴계이황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었고요. 또 천원 뒷면을 한번 볼까요? 천원 뒷면에는 아주 멋있는 풍경화 풍경 그림이 있어요. 이 풍경 그림은 개상정거도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름은 다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강, 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아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어떤 또 건물이 있거든요. 이 건물 안에서 앞에 있던 퇴계이황 선생님이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한국 지폐들이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지폐에서 앞면, 뒷면이 랜덤한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좀 관련 있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했다는 점이 아주 귀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좋아해요. 뭔가 연관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매치해놓은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천원 지폐였고요. 다음 지폐 5천원짜리 지폐를 한번 봅시다. 5천원 지폐에 있는 분은 조선의 천재, 유학자였던 율곡이이라는 분입니다. 율곡이. 이분은 그 조선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평생 한 번 합격하기도 어렵다는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그 시험을 무려 아홉 번이나 통과하셨다고 하니까 아주아주 천재 아주아주 똑똑하셨다 아주아주 똑똑하신 분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율곡이 선생님 뒤에도 보면 건물이 하나 있고 또 건물 뒤에는 대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율곡이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 고향이 강원도에 있는 강릉이라는 곳이에요. 강릉에 대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율곡이 선생님이 태어난 집이고요. 여기는 태어난 집 그리고 뒤에는 그 강릉에 대나무가 많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 뒷면을 보시면 여기 뭔가 호박같이 생기기도 하고 수박같이 생기기도 한 그런 그림에 뭐 나비가 있는 그런 뭔가 자연 같은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바로 앞에 계신 이 율곡이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께서 신사임당이라고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좀 이따가 이야기할 5만원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사임당이에요. 그래서 이 5천원권에 있는 율곡이의 어머니가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이라는 거 이것도 지금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사임당이 그린 수박 그림입니다. 이렇게 5천원을 받고요. 또 만원 한번 볼까요? 만원 만원도 많이 쓰죠. 만원에 있는 인물 다들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은 바로 한글을 만드신 한국의 문자를 처음 만드신 세종대왕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폐를 보면 한글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름이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훈민정음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앞에는 산이랑 뭔가 태양이랑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왕을 상징했다라고 할 수 있는 1월 오봉도 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어떤 그림이었냐면 조선시대에 왕이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 바로 뒤에 있던 그림이에요. 왕이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왕이 한 폭의 그림처럼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옛날에는 왕 뒤에 커다란 그림을 뒀는데요. 이걸 병풍이라고 불렀어요. 왕들 뒤에 뒀던 병풍 병풍 그림이었던 1월 오봉도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의 왕이셨기 때문에 1월 오봉도 그림이랑 혼민정음이랑 같이 있는 만원 앞면이었고요. 만원 뒷면 만원 뒷면을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지구본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혼천이 혼천이라고 불리던 조선시대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줬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발명품은 아니고 중국에 있던 발명품을 조선스타일로 바꾼 한국스타일 혼천이 인데요. 이게 날씨를 예측해줬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어떻게 날씨를 예측해줬다는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왕이었을 때 아주 또 대단한 장영실 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사이언티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세종대왕님께서 그 과학자에게 장영실에게 이런 걸 한번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된 발명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무슨 동그라미 점 같은 게 좀 많은데 이거는 조선시대에 또 별자리를 보던 지도 같은 거고요. 또 밑에는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망원경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과학적이고 그런 조선의 좀 과학적인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만원의 뒷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폐 마지막 5만원권인데요. 이 5만원권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돈이에요. 점점 돈의 단위가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돈인데요. 5만원에 있으신 분은 아까 얘기했던 5천원 율곡이 선생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 조선 최고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 시 글쓰기도 잘하시고 또 그림도 아주 잘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신사임당님께서 이런 자연 자연 그림을 그렸는데 빡빡빡빡빡 이렇게 닭이 찾아와서 그 그림을 이렇게 쪼아먹었다는 이게 진짜 나무인 줄 알고 닭이 뽁뽁뽁 이렇게 쪼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화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옆에 또 이렇게 이분이 그린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또 여러가지 나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인가 하고 봤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신사임당 그림은 이미 너무 많이 지폐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신사임당이랑 같은 시기에 있었던 어몽룡 그리고 이정이라는 화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지폐였고요. 간단하게 한국 동전들도 볼까요? 동전도 제일 작은 것부터 10원 10원을 보시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경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불국사라는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타워예요. 다보탑이라고 하는 탑인데 그런 탑이 그려져 있어요. 10원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좀 무거운 10원이 있고요. 되게 가벼운 10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무거운 1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원 무거운 10원을 만들 때 드는 돈이 이 10원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좀 더 가벼운 10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원 10원 50원은 거의 이제는 안 쓰는 동전이라 저한테 지금 없어요. 50원은 보시면 벼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쌀을 많이 먹잖아요. 쌀이 주식이에요. 쌀을 주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밥 밥을 만들 수 있는 벼 쌀이 있습니다. 벼 이삭 입니다. 그리고 100원 100원을 보면 유일하게 동전의 인물이 사람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분도 한국의 아주아주 위대한 장군님 입니다. 장군은 군대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제너럴 인 것 같아요. 제너럴 이순신 장군님 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한국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래는 동전이 아니라 지폐도 쓰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원 동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0원을 보면 쌀가 있죠. 이 쌀는 한자로는 학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로 그냥 한글로는 두루미라고 하는 새예요. 그래서 저는 왜 새가 동전에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새처럼 한국이 헐헐 날아서 헐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새의 모양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한국 돈에 들어있는 의미 한국 돈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돈과 많이 다른가요? 사실 이렇게 각 나라에 있는 돈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다른 집회들을 한번 보면 우선 미국의 US 달러 달러는 역대 대통령들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들 아니면 나라의 정말 중요한 발전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달러를 볼 때 조금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집회 종류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돈이 다양하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N화 일본의 N을 보면 저는 좀 신기한 게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업가나 소설가 이런 분들이 집회에 들어가는 것도 한국이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본 N화는 20년마다 인물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약 20년마다 집회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재밌게 봤던 집회가 있는데 바로 브라질 브라질 집회 보신 적 있나요? 브라질 집회 뒷면을 보면 멸종위기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거북이라든지 원숭이 이런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마존의 나라 자연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나라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로 유로도 재밌죠. 유로는 유럽에서 쓰는 돈이고 다양한 나라에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물을 이렇게 고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유로를 보면 유럽에 아주 중요한 건물들 건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모든 집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베트남의 호찌민 인도의 간디 이런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신기했던 건 태국 태국의 바트 태국 집회를 보면 태국의 왕 얼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이런 집회를 더럽히거나 찢거나 하면 경찰이 잡아갈 수도 있다고 해요. 나라를 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돈 한국 돈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돈은 특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는 벌써 한 500년도 더 전에 있던 옛날 아주 옛날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이렇게 왕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왕이 없고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전에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옛날까지 얼마나 넓은 범위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재밌는 점은 대부분의 집회들은 대통령이나 왕 이렇게 리더들 그 나라의 리더들이 집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 만원 세종대왕님 빼고는 다 왕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왕을 도와준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집회에 들어간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님 아니면 이순신 장군 백원에 있던 이순신 장군 이 두 분은 누가 봐도 우리 돈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나머지 집회에 들어있는 이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집회에 들어갈 정도라고 지금 21세기 집회에 들어갈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는 10만원권 이제 점점 돈의 단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10만원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그 10만원권에는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글쎄요 10만원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집회를 거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쓰나요? 저는 집회를 진짜 거의 안 쓰고 요즘은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이렇게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회나 동전을 이제 점점 더 안 쓰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집회가 만들어질지 또 여기에 있는 인물들을 언젠가 한국이 바꾸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집회 아니면 동전도 좀 재밌는 특징이 있다거나 신기한 사실들이 있다거나 한국 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집회 한국 동전 한국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국 돈들이랑 조금 친해진 기분이 드시나요? 제가 저번에 일본인 친구들이랑 놀 때 생각한 건데 그 친구들이 저랑 계산을 막 이렇게 하는데 돈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미돌이 미돌이 아오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그 색깔로 집회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이렇게 헷갈리면 색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은 파랑 만원은 초록 오천원은 약간 주황색 그리고 골드 색깔 오만원 제일 큰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인물들 그리고 그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국 돈을 보실 때 조금은 더 익숙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마음 정말 정말 감사해받고 제가 더 나은 팟캐스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수요일 일요일 라이브 그리고 다음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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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